서울 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교정시설 내에서도 감염이 잇따르자 교도소나 구치소 소재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안동교도소와 상주교도소가 재소자와 교도관 1,800명 전체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직원 간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근무 간격도 넓혀서 직원 간의 접촉 빈도까지 대폭 낮췄습니다. 직원 출근을 최소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사무과, 총무과, 복지과 이런 과는 3분의 1로 해서 재택금을 지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도소 관련 동선을 더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안동시 보건소도 교도관과 그 가족의 경우 확진자 접촉 및 자가 격리 여부를 별도로 파악해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교정시설은 모두 9곳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중앙 사고수습본부가 조만간 교정시설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만큼 경북 지역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